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 김유정 맞다있떠 깜짝 자 유정이 야 들고 있어봐 이 정도다 이게 깜짝건물이다 아 맞아 이거 이거 유정이까 말을 참 예쁘게 써놨는데 기다려봐 그리고 실패한거 줄거지 또 아 아니야 날 뭘로 보고 내가 먹어보기 쓰레기로 진짜 이거 뭐야? 초콜릿이야? 어 초콜릿이야 이거 실패한거 아니? 초콜릿 다 먹혀졌어 실패 어? 초콜릿 다먹어 난 내 동생 아 아빠 아빠 제마 찾았다 자 연 야 좀 감동이지? 연 내가 너 동생 끝까지 만든거까 이거야 잘 먹을게 그래 유정이 내가 너한테 한게 있어서 그래 알지? 유정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 듣고 따묻따박해도 그래 유정이 이제 가 나 일로 가는데 이제 꺼져 너 먼저 가 아니 나 정선미가 여길 오기로 했어 나 마스크 가지러 온다고 알겠어 알겠어 그래 가